빨치산 대장 홍범도 장군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빨치산 하면 부정적인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제목을 붙이신 건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홍범도 장군은 우리 역사에서 크게 저평가된 인물 중 한 사람인데요. 저평가된 가장 큰 이유는 빨치산 대장이라는 칭호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빨치산이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보통 한국전쟁 전후에 지산 일대에서 전개된 공산주의 계열의 빨치산 활동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빨치산이라는 호칭 자체가 터봇이 되고 금기시되어 온 게 사실이죠. 굉장한 부정적인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빨치산이라는 어원은 사실 파르티잔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요. 파르티잔이라는 말은 비정규의 유격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게릴라와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가들 중에는 중국과 만주, 러시아 지역에서 주로 빨치산 투쟁으로 일제와 싸울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홍범도 장군은 그 빨치산의 대원들 중에서 주역의 역할을 하신 분이었죠. 이 같은 연유와 배경 때문에 항일무장 투쟁에서 첫 손가락에 꼽히는 그의 공적이 상당 부분 묻히거나 다른 독립운동가에게 전국을 빼앗기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빨치산이 원래 그런 뜻이었군요. 한데 더욱 안타까운 점은 2억 말리 카자흐스탄에 묻힌 장군의 유해 송환이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공민의 도리로서 최소한 장군의 생애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한 말씀인데요. 장군은 1868년에 평안도 외성에서 가난한 농부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태어난 지 7일 만에 어머니를 여의게 되고요. 아버지 품에 안겨서 젖동양으로 크게 되죠. 9살에는 아버지마저 돌아가시고 숙부에 집이 얹혀 사는 처지가 되었는데요. 그 와중에 머슴사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도 하죠. 15세가 되던 해에 군대 납발수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어려운 생활을 타개하려는 단순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홍범도는 군대에서 사격술을 일으키고 군대 여러 가지 문화를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홍범도 장군이 독립투쟁을 할 때 선보이는 신기한 사격술과 부대의 운용에 크나큰 도움이 되기도 하죠. 조실부모, 젖동양, 머슴사리 등 이 핍박받고 천대받던 최하칭민의 삶에서 이제 군인이 되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는데 하지만 장군은 이러한 삶들을 버리고 의병투쟁에 뛰어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장군은 기질적으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의분심이 강했습니다. 그는 군대에서 상관의 부주류에 대항을 하다가 상관을 폭행하고 군대를 뛰쳐나오게 되죠. 그리고 수안의 제지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도 제지공장 주인의 억압과 임금 체볼로 그만두게 됩니다. 이후 금강산 신계사라는 절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면서 아내를 만나지만 불행히도 아내와 헤어지게 되고요. 강원도 해양의 먹폐장골에 응거를 하게 되죠. 장군이 의병운동에 나서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는데요. 1855년 9월에 김수협이라는 동지를 만나면서부터입니다. 당시 일본군은 동학혁명군을 학살할 때 사용했던 무라타 소총으로 무장한 데 비해 장군은 임진왜란 때 들어온 화승충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양치의 화력은 대충 잡아도 250대 1도 평가되었는데요. 화승충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녹근에 불을 고쳐서 총을 발사를 하죠. 사거리도 29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은 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최초의 의병 전투에서 화승충으로 일본군 10여 명을 섬멸하는 전공을 세웠죠. 당시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군은 조선의 탄야를 누비면서 항일 의병을 섬멸하고자 이잡식이 뒤지고 있었는데요. 장군의 명성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일본군은 그의 행방을 뒤쫓았습니다. 그래서 가명을 쓰면서 은신생활을 하죠. 그러다가 함경남도로 옮겨가 산보수와 의병 출신 10여 명을 귀합하여 소규모 의병 부대를 편성하게 됩니다. 홍범도 부대의 첫 전투가 1907년 11월에 이루어졌는데요. 함경도에 있는 후치령에서였습니다. 후치령에서의 전투에서 일제의 수비대와 경찰을 계면을 시키기에 이르릅니다. 이로부터 1908년 11월까지 약 1년여 동안의 일본군과의 벌인 전투는 자그마치 60여 해에 이르고 거의 모든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총을 잘 다루는 3포수로 구성된 의병 부대였다고는 하지만 정규 훈련을 받은 일본군에 비해서는 그 조직력이나 전투력에서 열세일 수밖에 없는데요. 무려 60여 해에 전투에서 승리를 했다니 이 홍범도 장군의 의병 부대가 이룬 정과가 놀랍게 그지없습니다. 이렇게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협격한 공을 세우게 된 데에는 홍범도 의병 부대의 독통한 특징을 둘 수 있습니다. 그 특징을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의병 가수가 포수들로 구성돼 있다는 것이죠. 사실 산악의 유격전에서는 정규 훈련보다 더 유리할 수 있는 게 포수들입니다. 높은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었죠. 둘째는 기동력이 매우 빨라 빠른 행군과 공격, 재빠른 철수에 굉장히 유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의병들이 모두 평민 신분으로 구성돼 있어서 구성원들의 단결과 융합이 굉장히 쉬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좋은 점들이 모두 발휘될 수 있었던 것은 홍범도 장군이 탁월한 지휘력에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